홍자매 농원은 어디에 있나요?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 파실마을 뒤편에 있답니다. 어떤 작물을 재배 판매하시나요? 네, 왕대석 자두와 만천하. 성백 그리고 요즘 핫한 거반도 복숭아를 농사지어 판매하고 있고요. 제철 농산물도 판매하고 있답니다. 홍자매 농원의 재배 방식은 다른가요? 우리 농원은 우수농산물 인증 갭을 받았고요. 무제초재, 무비대재물무착색제를 원칙으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최소화한 농법으로 안전한 먹거리 만들기에 정성을 다하고 있답니다. 홍자매 농원 농산물 구매는 어떻게 하나요? 자두는 6월 중순 복숭아는 6월 화순부터 8월 말까지 주문 가능하답니다. 이미 구매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카톡 채널,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채널, 인스타 등의 주문 예약 링크를 걸어둘 거예요. 주문 예약해 주시면 수학 당일까지 입금 안내 문자 보내드려요. 입금 확인 후 발송하면 그 다음날 신선한 과일을 드실 수 있답니다. 홍자매 농원 홍보 영상 시청 감사드려요. 다음에는 자두와 복숭아 관련 재미있는 이야기와 재배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추억담도 알려주시면 더욱 풍성한 이야기 거리로 만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